거 봐요, 내 말이 다 맞잖아요 근데 내 말을 하나도 안 믿고 나 돈 받게 모르는 여자로 막 몰아가고 에휴, 길에서 미안하다고 하지 않네 미안하다고 말만 하면 끝인가? 내가 받은 상처가 얼마나 깊은데 당신이 나가라고 했을 때 나 진짜 무서웠단 말이에요 고만하라 고만하고 저 금고는 열어보라 잠겨있는 걸 내가 어떻게 열어요? 비밀번호도 모르는데 자네 생일이요 네? 저 금고 비밀번호 자네 생일이라고 여보 그럼 내가 10월 25일이니까 10...25? 10...25? 10...25? 10...25? 10...25... 10...25? 10...25? 10...25? 10...25? 이게 뭐예요? 내리눈 임자 앞으로 달랑 양평 별장만 남길 줄 알았으? 자네 목소로 남긴 무기명 채권이야 아 여보 정우랑 승 그 앞으로 그룹 지분은 많이 남긴 건 경영권은 방어하려고 그랬던 기야 그 괜히 님자 이름 집어넣으면은 나중에 아이들 사이에서 님자 곤란해질까봐 유언장도 다시 고쳐야 하가디만 아 여보 난 그런 죄도 모르고 아 미안해요 여보 아 바보 당신은 그렇게 깊은 뜻이 있는지 모르고 아 미안해요 길에 길에 근데 나를 한가지 부탁이 있다오 뭔데요? 말씀만 하세요 다 할게요 희해 말이야 우리 희해 앞에서 그 아이는 내색같이 말라 그럼요 앞으로 다시는 입방정 안 떨게요 입 꼭 다물고 당신만 보고 살게요 여보 여보 enem чем You know? 그 August You know what? You know you You know it